도커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애인데요 컨테이너 기술을 지원하는 사실 그런 애플리케이션들은 좀 다양하게 있어요 그중에 이제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가 이제 오픈소스로 만들어졌습니다 2012년도에 나와서 2014년도에는 가장 인기 있는 클라우드 오픈소스 2위로 나오게 됐구요 단양은 운영체제에서 사용이 가능한데 윈도우 환경인 경우에는 하이퍼바이저가 따로 올라가야 되죠 왜냐면은 리눅스 커너를 운영하려면은 왜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리눅스 기술이 있잖아요 격리된 기술들 격리하는 기술들 이 기술을 쓰려면은 리눅스 커너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리눅스 커너를 쓰려면은 결국에 하이퍼바이저가 올라가야 되니까 결국에는 쓸 수는 있지만은 그런 가상화 환경 위에서 돌아가다 보니까 좀 더 성능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리눅스 환경에서 많이 쓰는 편입니다 아마 맥에서도 하이퍼바이저가 필요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제가 맥을 쓰고 있지 않은지가 좀 됐기 때문에 이건 이제 맥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는 이제 우리 환경을 어떻게 쓸 거냐면 윈도우 환경으로 저는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버추얼 박스를 써서 리눅스를 올린 다음에 그 위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gcp 환경도 좀 일부 쓸 거예요 왜냐면은 앞에 이제 l4 스위치나 좀 이런 다른 기능들을 좀 쓰려면은 gcp를 쓰는 게 여러분들도 저도 좀 편하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이 국한되지 않고 의존성 및 파일 시스템까지 패키징해서 빌드 배포 실행을 단순화 시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도커를 사용하시면은 굉장히 애플리케이션을 빠르게 설치하고 어 바로 사용해 보실 수가 있게 돼요 어 이 도커도 앞에서 설명드린 네임스페이스와 c그룹스 이게 컨트롤 그룹이에요 이런 커널 기능을 사용해서 가상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컴퓨터 위에다가 운영체제 설치하고 그 위에 도커만 설치를 하면은 이 도커 위에서 그 호스트에 있는 커널 리눅스 커널의 기능을 사용해서 애플리케이션을 각각 독립된 환경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도커는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과 유사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 컨테이너 이미지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습니다 자 이미지라는 개념은 뭐냐면 어 필요한 프로그램과 라이브러리 이 소스를 설치한 뒤에 만든 하나의 파일을 얘기하는데 어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윈도우를 사용하려면 윈도우 이미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윈도우 cd 뭐 usb 이런게 필요하죠 그래서 어 꼽아놓고 어 윈도우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설치 파일이 필요한게 이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요 그래서 도커에 어 도커에 새로운 도커 컨테이너를 올리려면은 이 도커에 필요한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미지는 어떤 형태로 존재하냐면 어 보통 이제 파스나 뭐 사스 요런 단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뭐 우분투 또는 어 센토스 뭐 이런 이제 필요한 운영체제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입맛대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구요 이 사스 뭐 이런거 이제 톰캣이나 또는 이제 마이애큐에 또는 몽고 엘라스틱 서치 뭐 이런식으로 애플리케이션이 필요한 경우에는 애플리케이션 단위대로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어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고 설치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뒤쪽에 가서 제가 이제 유튜브로 이제 공유해 드린 그런 링크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그 영상을 좀 소개를 드릴 거니까 그때 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미지를 이제 다운로드 받고 설치를 하면 그때 컨테이너가 되는데 이것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미지를 통해서 경계에서 독립된 공간에 실행한 가상환경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이제 도커의 아키텍처인데요 이 도커의 아키텍처를 보면은 이 설치를 하게 되면은 이 도커 엔진 위에 컨테이너 d라는 애가 돌아가면서 서비스가 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컨테이너 d에서 이렇게 각각의 애플리케이션이 나눠져서 격리된 환경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컨테이너 심에 의해서 하나씩 관리가 돼서 런시라는 애를 통해서 실행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지금 당장 알 필요는 없고요 얘가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가 되어 있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 도커가 이제 발전사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라 좀 아키텍처로 바뀌긴 했는데 현재는 이런 형태 그래서 컨테이너 d라는 애를 통해서 각각의 분리된 환경을 따로따로 프로세스를 분리해서 실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컨테이너 엔진은 이미지, 네트워크, 디스크의 관리를 역할을 하고 있고요 컨테이너 d는 이 런시를 통해서 컨테이너를 관리해주는 데모,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프로그램이 각각 돌아가기 때문에 각각 돌아가기 때문에 이 도커 엔진을 재시작해도 그러니까 이 서비스를 재시작해도 이미지가 다운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애플리케이션을 뭔가 도커를 재시작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뭐 설정이나 또는 업데이트나 이런 것들을 한다 하더라도 각각의 도커가 전혀 내려가지 않고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아키텍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커가 많이 효율적으로 바뀌고 업데이트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도커에도 한계가 있는데요 이 도커가 한계가 뭐냐면 각각의 노드마다 각각의 서버마다 하나씩 설치하기 때문에 보시면은 요게 이제 하나의 컴퓨터에요 그래서 서버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서버가 지금 몇개에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8 곱하기 4 네 그래서 한 32개 입니다 이 32개의 서버에서 이 도커가 각각 돌아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도커의 내용을 확인해 보려면 이 32개 서비스에 각각 접속해서 각각 확인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번거롭죠 이게 이제 서버가 지금은 이제 몇개 안 이렇게 32개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관리자가 관리해야 되는 그 영역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한계라고 보시면 돼요 도커의 한계 굉장히 컨테이너를 만들고 서비스 할 수 있게는 굉장히 편리하게 만들어놨지만 이거를 다 같이 뭔가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보조할 수 있는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그런 오케스트레이션 툴 같은 것들이 나오기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가 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솔루션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쿠버네티스에요 자 쿠버네티스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할게요 쿠버네티스는 2014년에 구글이 오픈소스로 고고라는 언어를 통해서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컨테이너 운영 노하우가 담겨 오픈소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대 그리스어로는 항해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수의 컨테이너를 자동으로 운영하기 위한 오케스트레이션 도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쿠버네티스가 이런 각각의 도커를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으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많은 시스템을 통합하고 컨테이너를 다루기 위한 그런 api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게 쿠버네티스입니다 자 데브옵스 모델을 볼게요 한번 여기서는 이 데브옵스 모델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데브옵스는 소프트웨어 개발과 IT 운영 그래서 디벨로먼트와 이 오프레이션어의 합성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일종의 철학 또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 두 가지의 서로 다른 팀이 이 협업으로 전체 라이프사이클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고자 하는 운동 또는 철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두 팀은 항상 부딪힐 수 밖에 없는데 데브팀은 항상 좋은 것을 개발하고 빠르게 이런 소비자에게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이제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옵스는 항상 안정적인 서비스 다운되지 않고 빠르고 그런 이제 안정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게 이 오프레이션어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어떤 좀 충돌이 있을 수 밖에 없는 그런 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런 언어 자체 데브옵스라는 언어 자체가 있는 것 자체가 서로 협업하기가 좀 힘드니까 이런 것들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어... 그런 이제 모델을 개발하자는게 이 데브옵스라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사내에 이 데브옵스 팀들이 이제 많이 있거든요 데브옵스 팀이 없던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새로 만들어서 어... 좀 더 이제 그런 개발을 좀 더 프로세스를 좀 더 안정화 되고 빠르게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데브옵스 팀을 만들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냐면 서로 업무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신속하게 해서 업데이트를 빠르게 수행할 수 있고요 개발자는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운영자는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데 해결할 문제를 쉽게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가 잘 이해해서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게 이 데브옵스의 목표인거에요 그리고 신속한 제공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개발과 릴리지가 편해짐으로 안정성이 확보되고 협업이 강화되는 그래서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훨씬 더 줄어들고 서비스는 더 잘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입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자의 관점에서는 새로운 기능을 빨리 만들어서 개선을 하고 싶어하고요 시스템 관리자의 관점으로 보면 인프라를 담당하고 시스템 보안 활용 개발자 우선순위가 높지 않은 측면에 일반적으로 신경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더 잘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좀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노옵스 이런 표현도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노옵스는 뭐냐면 오퍼레이셔널 없이도 배포를 하자라는 거에요 그래서 개발자가 직접 배포하는데 초점을 맞춘 겁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직접 배포하려면 사실 이런 서비스를 운영하는 측면에서 고려해야 되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실제 하드웨어를 추상화하는 이런 기능들이 있다면 직접적인 그런 시스템에 대한 이해 없이도 개발이 된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했던 Devops 모델과 Wardops 모델 이런 것들을 사실 해주려면 이런 것들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어떤 도구들 환경들이 필요한데 이 도커와 이 코버네티스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가 있다면 사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런 Devops 모델 이 노옵스 모델을 쉽게 좀 더 원활하게 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서로 간에 그런 개발에 대한 프로세스를 좀 더 단순화하고 개발에 대한 그런 협업을 강화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그런 사례들을 앞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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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